안녕하세요. 오늘은 cion국수의 핵심 물! 캬 캬 캬 캬 캬 캬 마요네즈 지금 가장 좋은 점은? 이런 점은 더 맛있게 잘 먹어요. 마지막 점은 다 먹어야 되요. 그리고 네, 몇 1, 2, 3. 다 먹어야 되요. 정말 맛있어. 잘 먹어야 되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.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야 되요. 더 맛있게 잘 먹어야 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